3번입니다.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의 기준을 4가지 쓰시오. 이 내용이 뭐냐면 사용해서는 안 되는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말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와이어로프의 사용 제한 조건 또는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조건에 해당되는 거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 달비계에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 곳에서 와이어로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달비계, 항타기, 항발기, 양중기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어떤 말이 나오든 나는 달비계만 공부했고 항타기, 항발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양중기는 했는데 달비기는 하지 않았다.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와이어로프에 대한 사용 금지나 사용 제한 조건은 내용이 다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외우셨습니까? 이 음매하는 소가 열받으면 지가 먼저 공치자고 연락에 꼬심. 이랬습니다. 여기는 빼야 되겠네요. 이 음매하는 소가 열받으면 지가 먼저 공치자고 연락에 꼬심. 이랬습니다. 그렇죠? 자, 이 음매가 없는 것은 아주 안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음매가 있는 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나머지 내용은 혹시라도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한 거, 꼬인 거, 심하게 변형, 부식된 거 이런 내용들은요. 간혹 제외하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어디를 유도해가 다 적게 하느냐 하면 결국은 소선, 그 다음에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안 적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그런 말이 없다면 가장 간단한 거 적으시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렵고 긴 거 적는다고 점수를 더 주고 짧은 거 적는다고 점수를 안 주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서조항에서 제외하라는 것에 대비해서 우리는 소선, 이 음매는 소가 열받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열받으면 지가 먼저 공치자고 연락이 꽂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문맥을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 스트랜드가 빠지면 안 됩니다. 가닥, 꼬임, 이게 빠지면 안 돼요. 한 스트랜드에서 하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와이어로프는 이 소선 10개, 20개, 30개를 가져와서 꼬아서 먼저 하나의 스트랜드를 만듭니다. 이런 스트랜드 6개를 가져와서 가운데 심을 놓고 다시 꼬는 게 와이어로프죠. 그러니 그 스트랜드 6개 중에서가 아니고요. 스트랜드 1개 중에서 얘기합니다. 한 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한 단어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최소한 한 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라는 거, 10%도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름이 감소되는데 공칭 지름이라는 말도 들어가야 되고요. 공칭 지름의 7%. 그래서 이 염려하는 소가 열받으면 지가 먼저 공치자고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7%를 초과하는. 지름의 감소가 7%를 초과. 여기는 이상이 아니라 초과죠. 7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제외하는 말이 없다면 서주시면 되는 거죠. 이 와이어로프와 함께 달기 체인에 관한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 와이어로프에 사용 금지가 나오면 달기 체인이 같이 묶여져 나와줘야 됩니다. 달기 체인은 길로 오면 지열이 심하게 생긴다. 그리고 참고로 균열이 있는 것도 체인에만 해당된다 그랬죠. 필기할 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염매가 있는 것. 와이어로프에서 한 꼬임, 한 스트렌더. 이게 중요하죠.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 하는 말 포함되어야 됩니다. 지름의 감소가 공신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서 손상된 것. 2번과 3번은 반드시 적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적지 않으면 안 되게끔 숫자를. 그렇지 않으면 좋죠. 이 염매가 있는 거 이런 건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지혜롭게 답안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맞춰야 될 그런 문제겠죠. 4번.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 중에서 가죽지 안전화의 성능시험 종류를 4가지 쓰세요. 그랬습니다. 종종 안전화 중에서는 가죽지 안전화의 성능시험의 종류가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알아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암기하는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유충 앞에는 답이 없다. 이거 암기법이니까 부유충 앞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한번 외워보십시오. 제가 왜 부유충 앞에는 답이 없다라고 그냥 암기법입니다. 의미로 두시면 안 됩니다. 했는지 감이 잡히시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라고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전부 넷자가 붙는 것만 따로 모아왔습니다. 자, 내부식성이라고 하면 되죠. 그 다음, 내유성이라고 하면 됩니다. 내충격성이죠. 그 다음, 내압박성이고요. 그 다음, 내답발성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거 외에 이제 좀 더 넣는다면 박리저항시험이라든지 몇 가지 이제 여유가 되시는 대로 더 보충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이건 이제 외워야 되는 것이라서 사실은 암기할 수 있는 요령이 중요한 거죠. 그죠?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압박성시험이 있죠. 그 다음, 내충격성시험이 있죠. 내답발성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 내부식성 있고, 내유성시험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 다섯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내 부식성시험, 내 유성시험, 내충격성시험, 내 압박성시험. 처음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내답발성시험. 이거 외에도 우리가 박리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벗겨지는 거,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답발성시험, 박리저항시험. 박리가 잘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박리저항시험을 하죠.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이런 위주로 보시고 또 이거 외에 나는 차라리 인렬강도나 인장강도나 강도강도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조금 더 수월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해주시고 전체를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많이 적으라고 하면 여섯 가지입니다. 간혹은 몇 가지를 주어지고 나머지 적으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참 난감하죠.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출제하시는 분의 입장에 따라가지고 즉 우리를 좀 힘들게 하려면 얼마든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본을 해두시고요. 제가 아는 얘기는 한 여섯 가지 정도를 정리하신 다음에 여유가 되시는 대로 해나가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원칙이다. 정석이죠. 어떻게 보면. 5번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넣으시오. 그랬습니다. 이행상태의 평가가 최근에 와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꼭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많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행상태의 평가를 해야 합니다. 확인한 후에 확인한 후에는 이행상태 평가로 가는 것은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의 이행상태를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 이행상태를 평가한 다음부터는 원래 4년마다 다시 이행상태를 평가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이 4년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행상태를 평가를 합니다. 이 이행상태를 평가한 다음부터 이거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 4년마다 이행상태를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예외 규정이 뭐냐면 사업주가 요청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할 수 있습니다. 1년 또는 2년마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4년은 빼고 앞에 있는 2년과 1년 또는 2년 이렇게 문제를 출제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행상태 평가 후에 사업주가 이 이행상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요구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행상태에 관한 평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자 2년이고 1년 또는 2년 지금 4년은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건 1년 또는 2년이라는 건 예외 규정이죠. 단 4년마다 하는 거지만 단 사업주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